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에 청소년 운영위원으로 참가하게 된 은열중학교 1학년 강유빈이라고 합니다. 저는 평소에 영화를 보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고, 운영위원처럼 어떤 행사를 만들어가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활동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운영위원 일도 할 수 있고, 평소에는 별로 없는 기회인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영화를 볼 수 있는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운영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것에 너무 기쁘고 또 두근거립니다. 저는 앞으로 청소년 운영위원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고, 마지막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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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